한글자막 by 한효정 무한상상실에서 실험을 하며 과학적 풍부 능력을 키우고 소던공방에서 벨킹 실습을 하며 자기개발의 즐거움을 느껴요 쉬는 시간에는 가온 책방에서 책을 읽고 토론도 하고 틈틈이 영자식문을 읽으면서 글로벌 리더가 될 준비를 해요 하루의 끝은 기숙사 정독실에서 맺어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며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가요 그런데 너무 빠른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입학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던 학교의 모습 하지만 우리 학교는 달라요 학생과 선생님, 전문가가 함께 만든 미래형 교실이 충북 4대부고에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코딩, 토이토론, 발표 수업과 같은 다양한 수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공간의 혁신이 수업의 혁신으로 연결되었어요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과학정보융합 교과특성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 생태지도 앱 만들기, 테라포밍, AI와 같은 과학정보융합 수업뿐만 아니라 공학캠프, 749시 과학캠프, 무한상상캠프와 같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 사고의 깊이를 더할 수 있어요 첨단 과학실험과 융합탐구 활동이 가능한 지능형 과학실, 무한상상실까지 있으니 탐구하고 싶은 마음이 뿜뿜 솟아오르죠 다 못 나눈 이야기들은 교담 공방에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며 우리의 창의적인 사고력을 더 키워가고 있어요 과학정보융합과 미래형 교실도 좋지만 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내 적성에 부합하는 계열과 학과를 탐색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를 설계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교육과정은 과목 선택의 폭이 넓어서 다양한 대입 전략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사회과학탐구 교과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수가 많아 전공에서 필요한 기초 소양을 폭넓게 함양하고 나아가 수능에 응시할 과목 역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정보과학,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의 과목에서 프로그래밍,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사회에서 꼭 필요한 지식을 심층적으로 배우고 관심 영역에서 이러한 지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또한 수학과제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문제 탐구 등의 과목에서는 내 관심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해 보면서 창의력인 문제 해결력을 키우며 깊이 있고 독창적인 나만의 생활기록부를 만들 수 있어요 또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다채로운 과목 개설과 희망 계열에 따른 교육과정 로드맵이 설계되어 있어 우리가 마음껏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요 마지막으로 전문가 초청 컨설팅과 함께 입시 경험이 많고 교육과정을 잘 알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우리의 적성과 희망 계열에 맞는 입시 전략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십니다 최고의 교육을 위한 충북 사대부고의 노력이 멋지지만 이것만 있다면 무언가 허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거나 멘토링을 통해서도 진로에 대해서 알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성이 넘치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한 재능 개발과 우리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축제와 스포츠리그가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는 문화, 예술 그리고 상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요 품격 있는 예술공간 예담 갤러리에서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고 카페와 도서관이 융합된 가온 책방에서는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학교인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죠 우리 학교 학생자치회는 함께 생활 규정을 만듭니다 함께 생활복을 정할 뿐만 아니라 체육 한마당, 동아리 부스 운영은 물론이며 교내 스포츠리그인 C리그도요 우리 학교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요 어때요? 충북 4대 보고? 아직 고민이라면 이미 학교 경험을 마친 선배님들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충북 4대 보고는 교훈입니다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해 주는 선생님들과 스마트 교실에서의 교육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충북 4대 보고에서의 이 경험은 앞으로 반짝반짝 빛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큰 교훈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충북 4대 보고는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공간 혁신을 바탕으로 한 최고의 배우소에서 여러분은 멋진 새가 되어 날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북 4대 보고는 배움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내에 열린 다양한 교과, 진로 프로그램들은 학생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발판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충북 4대 보고는 여러 학교와 교류 시스템이 잘 맺어져 있어 공동교육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학생이 정말로 공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충북 4대 보고에 와서 여러분들의 멋진 꿈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북 4대 보고는 화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꿈을 심든 충북 4대 보고라는 화분 속에서 그 꿈은 멋진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충북 4대 보고는 여러 가지 꿈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각종 대회 활동과 동아리 활동들에 열려 있습니다 충북 4대 보고로 와서 여러분이 졸업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꿈은 멋진 꽃을 맺어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고민하고 있나요? 바로 이곳 충북 4대 보고에서 충북 4대 보고에서 충북 4대 보고에서 충북 4대 보고에서 바로 이곳 충북 4대 보고에서 우리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